영주총림 통도사가 경례 해장보각에서 문학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고 문학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2회 영축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영축문학 대상에는 텅비남자의 가을풍경에 깃든 깨달음을 그린 손무경 시조 시인의 시조 통도사 반야함이 선정됐습니다. 영축문학상에는 김동숙 소설가의 소설 눈부처와 한인하 시인의 시 통도사 정멸보궁 앞에서 그리고 영축시 낭송상에는 시인 보혜스님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영축문학상 공모에는 시와 시조, 수필, 소설 등에서 163명의 작품이 접수돼 치열한 예심과 본심을 거쳤습니다.